이게 이제 최악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출제를 3월 달에 해버린 거죠 그래서 잘 된 거야 거의 못 맞췄을 거예요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해 놓으면 괜찮아요 쉬우니까 왜냐하면 이 소송법에 대해서 어디까지 출제할지는 출제자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형사 미성년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형사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어?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돼요 그런데 나이대별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게 10세 미만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뭐가 되는 거야? 14세가 있고요 14세 그 다음이 19세가 있어요 세 명이에요 그래서 10세 욕하는 거 아니야? 10세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뭐냐면 10세 미만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형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소년법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소년법도 없으니까 뭐 하는 거냐면 이런 보호 처분도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어리잖아 그러니까 9세잖아 9세 그럼 9세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이 물건 훔쳤어 하 어떻게 해야 돼? 안 되잖아요 그죠? 애가 뭐 알고 훔쳤겠니? 이쁜데? 가져갔겠지 그지? 이게 남의 거다 이런 소유 개념도 별로 없잖아 요즘 애들이 있긴 해 있긴 한데 뭐 여튼 너무 어리기 때문에 뭐죠? 뭐 비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난할 수 없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형벌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 소년법에서 보호 처분 무슨 얘기야? 소년원 같은 데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너 인마 부모님 감독관의 관리도 받아다 그것도 안 되죠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이제 10세 자 14세는 뭐냐면 얘는 뭐야 기본적으로 14세 미만이죠 미만도 얘도 기본적으로 뭐야? 형벌은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형벌도 안 돼 근데 뭐가 되겠어? 소년법은 되는 거예요 이 꼴은 뭐가 된다? 보호 처분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원을 보낼 수 있는 거지 소년원은 일반 교도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4세 그러니까 어디까지 소년법의 대상자가 되는 거냐? 여기까지가 소년법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죠 형사 미소년원은 그래서 형벌이 안 되는 거야 19세 미만은요 19세 미만은 그냥 형벌 되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14세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까지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죠 자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내용인 이유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가끔 출제를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놓고 보면 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리고 이제 진짜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 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못 풀었다고 지금 막 당황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갑병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는데 그렇지? 그래서 지금 갑을 병인데 나이를 안 줬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9세가 있고 그치? 12세가 있고 17세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셋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갑이 9세인지 을이 12세인지 뭐 병이 17세인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다음은 갑병의 법적 지위를 구한 것이다 그래서 예 가가 있어요 그죠? 가에 그치? 어 예 맞지? 예가 누구야? 가에서 예를 받은 게 어 갑이에요 그 다음에 을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 밑에 소년법상 법상의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는 애가 누구야? 지금 을과 병이죠 이거에 예를 받은 게 을과 병이 되는 거야 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씩 가봅시다 많이 어려웠어요 자 그럼 기역부터 자 가에 형사 미성년자 그래서 여기서 형사 미성 연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형사 미성 미성년자가 뭐예요?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면 뭐야? 형사 처벌 안 하겠다는 애들이죠 어 그럼 형사 처벌 뭐야? 여기서부터 안 되죠 14세부터 안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갑 을은 되는데 병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인가가 들어갈 수 있대요 형사 미성년자인가가 들어간다면 맞죠? 얘가 되는 애가 있어요 맞죠? 그 얘가 된 애가 누구야? 갑이랑 을이 되는 거야 그럼 갑 을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14세 미만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밑에 어 소년법상 보호처분 맞지? 에서 예인애가 을이 있어 그치? 을과 병이 있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을은 그러면 몇세가 되는 거야? 14세 아니죠 미만이죠 맞죠? 14세 미만 그치 14세 요렇게 돼 있죠 오케이 보호처분을 받은 건 14세니까 그치? 14세부터 10세부터 14세까지 을은 10에서 14세가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갑은 누가 되겠어요? 10세 미만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니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을은 여기 둘 다 해당되잖아 그래서 지금 을이 몇세가 돼야 돼? 12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뭐가 되지? 9세가 되어버리죠 문제가 없죠 그래서 기억에 형사 미성년자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가 정답이 돼 5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니은 자 가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기소유예 기소유예가 뭐야? 하나씩 보는 거야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겠다 무슨 얘기야?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치? 시간을 두고 니가 지금은 안 할 테니까 2년 동안 별 문제가 없으면 내가 기소를 안 할게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기소유예야 근데 선도조건부니까 뭐가 되는 거야 선도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좀 착해 착하고 뭔가 교도소 가는 것보다는 뭐 하는 거야? 그냥 관리 받으면서 지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 나쁜 사람들 만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누가 해당될까요? 19세 미만이면 다 될까요? 그러진 않아요 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이거는 소년범인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법을 적용 받는 나이가 뭐가 되는 거야? 14세에서 10세까지가 되어버리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지금 14세부터 10세까지 가에 들어갈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인데 가가 가에 들어간다면 가에서 얘가 그죠? 얘가 지금 갑과 을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을과 병이 14세죠 그러니까 14 세에서 19세가 받을 수 있는 소년범상 보호처분이 대상자가 되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을은 상관없는 거고 그러면 병이죠 병이 몇 살이야? 17세가 되고 얘가 12세가 돼요 그러니까 갑은 몇 살이 되는 거야? 9세가 돼버리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소년법 대상이 안 되는 거야 갑이 오케이? 그래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들어갈 수가 없다가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니까 됐지?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개별로 보면 어려운데요 그냥 뭐 답은 명료예요 갑이 9세 12세 14 맞죠? 9세, 12세, 17세예요 9세, 12, 17 이걸로만 풀면 다 맞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됐고 그 다음에 디귿 볼까요? 을이 12세라면 그렇죠? 그래서 을이 나오는 거예요 을이 12세야 병은 형벌과 소년법상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병이죠 병은 그렇죠? 소년법상 보호처분하고 그 다음에 형벌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야? 동시가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로 가야지 대상자는 돼요 이걸로 처분 받거나 이걸로 처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는 불가능해요 됐죠? 음 자 그 다음이죠 리얼 그래서 이거는 X가 되는 거고 리얼이 나오는 거야 을병은 갑과 달리 검사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법원에 소년부 송치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뭐냐면 가정법원에 소년부로 보내는 거죠 소년이 돼야 돼요 그치 소년두로 할 수 있는 건 뭐다? 14에서 14세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갑은 9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거의 역대급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로 나이 한번 정리하시면 네 아마 더 이상은 논란이 없을 거예요 특히나 이 형사절차법에서 나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내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마 올해 분위기상 여러분들이 이 뭐죠? 나이를 정확히 구분해놓고 정리를 끝내야 풀이가 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